어머나 감사해요 최고의 할머니 어머나 감사해요 이 속엔 노타의 흥류 비참해 놓은 양 바람의 방향 비교하는 것 제발 잘한다 일본을 이래서 전부 노래자랑에서 인기상을 탔던 분이에요 이렇게 끼가 있고 재주가 있어서 아주 그냥 웃겨줬기 때문에 인기상을 탔습니다 최정리 가수님 물 마시고 준비하시고 Millor tout Z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